보험스쿨 1교시 주제, 암보험의 숨은 비밀, 바로 유사함과 재진단함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보험의 숨어있는 비밀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비밀들이 숨어져 있을까요? 매우 기대됩니다. 그 전에 보험을 가입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단 보험을 가입하시는 우선순위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정말 많이 어려우시죠? 하지만 여기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나 가입하는 실비보험이고요. 두 번째가 진단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원 수술을 할 수 있는 치료비, 그 다음이 휴유장애, 그 다음이 사망보험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가입하실 때 무작위로 가입을 하시다 보면 중복 가입하시기도 하고요. 또 반복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 가입할 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험을 가입하실 때 우선순위로 내가 실비, 진단비, 치료비로 치료를 받고 이것들은 또 실비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단비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진단비는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치료비나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추가 가입이 가능하시고 중복 부장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순위들을 좀 정하셔서 본인이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비, 진단비, 치료비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암이라는 질병을 보험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이유,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주제가 정말 암보험인데요. 암보험 누구나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 가입이 94%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암보험은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으실 텐데 다 똑같을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암보험은 누구나 필요한 이유가 가장 많은 것이 3명 중에 1명이 암이다. 또 사망순위, 1순위가 암이다라는 통계자료 때문인데요. 시청자님들도 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 거고 또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보험이 또 암보험입니다. 이 암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활비나 급여 또는 요양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암보험을 그만큼 많이 가입하시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암 종류별로 보시면 10년 이내 생존하는률도 요즘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잘 치료를 하면 생존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보험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양한 얘기 좀 들어봤는데 암의 경우에는요. 남녀 성별에 따라서도 혈액도 비율이, 혈생 비율이 다르다라는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사실인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맞나요? 네. 통계 자료에 보시면 여자들이 발생하는 암과 남자분들이 발생하는 암들이 틀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1위가 갑상선암, 2위가 유방암, 3위가 대장점막으로 나와 있고요. 남자분들은 1위가 위암, 2위가 폐암, 또 3위가 대장점막, 내암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 여성분 보험 가입할 때도 내가 어떤 보험에 더 치중해서 가입을 할 것이냐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유사암이라든가 소외감들도 분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이나 소외감이 얼만큼 더 가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진단금도 틀려지기 때문에 꼭 한번 남녀 발생 비율을 좀 보시고 내가 또 가정욕도 어느 부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비교하시고 암보험도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성의 1위는 갑상선, 남성은 또 위암인데 3위는 공통점으로 대장암이네요.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맞춰야 될지 보험을 미리 리모델링 하시거나 가입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암치료 항목별 중 지출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암치료 지출 항목을 보시면 항암제 치료 비용이 59% 그 다음에 수술 비용이 16% 진단비 및 검사 비용이 8% 입원 약제비가 7% 간병 요양이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항암제 치료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하실 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치료비를 진단비를 받아서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실비에서도 비급으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리모델링 하실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일만암 진단비 준비가 암보험의 중심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반암 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험 항목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하신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증권에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유사암 등등 굉장히 암진단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누구나 가입하는 게 일반암인데요. 일반암 내에서도 어느 회사는 들어가져 있고 어떤 회사는 또 지급하지 않는 항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유사암과 소액암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일반암은 충분히 내가 표석항암이나 항암치료비 로봇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입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암 준비는 대체적으로 고객님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증권에서 내가 일반암이 얼마 정도 가입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암 얼마나 좀 내가 가입이 되어 있냐 이 비분의 부분에 비중을 좀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의료기술이 좀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암을 완치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또 치료 방법도 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또 치료 방법들이 있나요? 아 네, 암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완치율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치료비만 있으면 요즘 찢지 않고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보시면 암치료비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상세포든 아니든 간에 다 죽이는 형태의 치료법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표적항암이라고 해서 암세포만 집중해서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일상생활도 거의 변동 없이 할 수 있는 상태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치료비의 변화는 삶의 질도 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적항암 약물치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좀 여러모로 좋은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치료법이어도 비용이 사실 많거나 비싸면 부담스럽잖아요. 비용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암치료 비용은 굉장히 점점 비싸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약물치료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표적항암 약물치료비를 사용해서 비용 처리를 할 경우에는 표적항암제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 항암제 100mg당 132만원씩 하기 때문에 두 번 맞게 되면 264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맞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표적항암제로 사용하는 비용이 520만원 정도 들고 있고요. 520만원 매월 내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6200만원 정도의 표적항암제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6200만원의 표적항암제 치료비가 들어간다는 사실들은 사실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표적항암치료비로 사용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래서 내가 암진단비를 추가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치료비가 1년에 6200만원 정말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암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떤가요? 네, 암치료비로 느끼는 환자의 부담감은 굉장히 극심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암제 비용으로 60.5%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급여 항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항암치료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고통이 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면에서는 비급여 항목 치료로 78.1%라는 수치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수치로 나와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적항암치료를 하면 어떤 식으로도 좋아지게 되는지 그리고 비용적인 부담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지 진전이 되는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신에 표적항암치료제가 비용 부담은 큰 만큼 삶의 질은 굉장히 변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예전에 암진단을 받으면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고 수술하고 퇴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도록 걸렸습니다. 하지만 표적항암치료제를 치료받고 나서는 진단받고 통원치료를 하는 형태로 바뀌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경우도 굉장히 빨라졌고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도 실직하거나 이런 암치료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삶의 질이 변화된 만큼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굉장히 많아졌다. 하지만 요거를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표적항암치료제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가고 대신에 치료비를 좀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치료니까 좀 비용이 비싼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어서 일반암 외에도 다른 좀 암들도 알아볼까 하는데요. 암 종류에 따라서 진단금의 차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암 종류와 진단보험금이 틀린데요. 저희가 증권상에 보시면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 고외감 등으로 여러 가지 암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위암, 폐암, 간암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소외감은 전립선암, 방광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남녀생식기암 등이 소외감으로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등이 유사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에 보시면 각 회사별로 일반암의 10에서 20%가 유사암 진단비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소외감은 어떤 회사는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암은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부당하게 소외감, 적은 암보험으로 진단비를 받기도 합니다. 거기에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렇게 10%, 20%로 빠져있는 유사암이나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서 유사암이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유사암이 이러한 암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지칭의 말인 건지 어떤 암인지 좀 궁금합니다. 유사암은 생김새는 암을 닮아 있고 성격은 암에는 있을 수 없는 병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사암입니다. 암과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암의 일반암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침륜 파괴적인 암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암들은 침륜 파괴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만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치명적이지는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암은 유사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조금 차별적으로 암 진단비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는 조금 천만원, 이천만원까지 많이 나가는 담보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 담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암 생존률로 인해서 암 진단비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생존률 변화로 인해서 점점 오르고 있는 암도 유사암 치료비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생존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로 충분한 치료비가 있어야 또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요. 이미 암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유사암 진단비만 추가로 가입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가능한가요, 선생님? 네. 유사암 진단비만 추가적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 기본 계약은 가져가셔야 되고요. 유사암은 추가적으로 지금 천만원, 이천만원씩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유사암 진단비가 100만원에서부터 최고 600만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유사암 진단비로 2천만원, 3천만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유사암을 더 가지고 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꼭 상담을 통해서 추가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유사암 진단비 추가적으로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암보험 부분들 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지 이에 대해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암 진단 이후 필요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고액의 암 치료비를 걱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생활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득 보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검사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암 진단받은 이후로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로 인해서 휴직을 하거나 하셨을 때 소득 부분에서는 예전과 같은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 보장으로 암 진단비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또 내가 요양을 하시다 보면 생활비 부분에서도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좋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암 치료비가 요즘 로봇 수술이나 감마 나이프 수술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암 치료비에 대한 고민을 시청자님들께서 해주시면 좀 더 내가 좋은 암 진단비를 골라서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한 번 고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재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더욱더 유념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려스럽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요즘 재진단 암 진단비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진암 진단비도 있고 재진암 종류에 따라서 또 진단비를 지급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재진단 암 같은 경우에 내가 암 진단을 받고 1년이나 2년 이후부터 추가적인 진단비를 5년 동안 암 치료를 받을 때 5년 이후가 되면 완치료 판정을 되기 때문에요.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담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재진단 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원발암은 원래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새롭게 생성한 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발암은 다시 동일 장기에 재발한 암을 말하고요. 전이암은 다른 부위에 전이가 돼서 발생하는 암을 말하고요. 잔여암은 지금 진단을 받았던 암이 계속적으로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주고 추가적인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재진단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후나 2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이나 천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주는 진단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암 진단에 내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재진단 암 진단비도 꼭 한 번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재진단 암도 언제든지 바로 보장이 되는 건가 이 부분 궁금한데 가능해요? 네. 재진단 암은 일반 암 진단비를 받고 난 이후에는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입은 암 발생 이전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암 발생 이후에 재진단 암은 암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받으셨던 분들은 재진암 진단비도 같이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보험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암 보험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유사암, 소액암, 표적항암 치료비, 또 재진단 암 진단비 같이 알지 못하는 내가 알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는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 진단비도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리모델링이나 추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원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2차 원바람은 저는 들어봤거든요. 이게 같은 개념인지 아니면 좀 다른 개념인가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원바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첫 번째 암이 걸리고 난 이후에 2차적으로 암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첫 번째 암 개시 이후에 발생한 암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나 1년이 지난 다음 달부터 2차 원바람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보험 특히 유사암 재진단에 대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보험 가입 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암보험 특히 유사암과 재진단암 그 다음에 표적항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험 가입할 때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시표를 마련을 했습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비쌀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는데요. 이런 유사암 추가나 아니면 표적항암 추가나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항암 같은 경우는 1, 2만 원대로 또 유사암 같은 경우에도 2만 원, 3만 원대로 재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2, 3만 원대로 추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암진단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암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생활비라든가 소득 보장이 가능한 재진단암이나 표적항암 치료비를 추가적으로 가입하기를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